이렇게 하고 오른손 위에 위에 왼발 앞으로 자 올라갔다 왼발 앞으로 펴고 왼발 위에 오른발 이야 너무 잘하는데 힘이 진짜 좋다 아직 눕지 말아요 눕지 말아요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양손 어깨 높이 어깨 높이 양손 어깨 높이 내리고 그렇죠 그다음 누울 거예요 자 누울 때 누울 때 여기가 동그랗게 말리면 안 되고 허리 더 튀면서 머리가 여기 가슴 힘이 펜션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허리 허리 힘 더더더 팔은 대신 펴고 그렇죠 좋아요 자 이 상태 만들 거예요 이게 플랭크야 좋아 후후 왼손 한 번만 놔볼까요? 왼손 한 번만 아니야 몸은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왼손만 놀 수 있어 이야 아 어지러워 자 또 서은천이 다운 다운 오른발 왼발은 앞에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그대로 힘 풀고 다리 힘 풀어요 다리 왼발은 앞으로 쭉 펴고 아니 왼발 왼발 그렇죠 그 상태로 다리 힘만 풀어 입 힝 이거 맞아요? 다리 힘 풀어는 거 아니에요 쌤? 뭐죠? 자 이 상태에서 했어요 다리 힘 풀어요 허벅지면 풀면 되지 아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근데 왼발은 고정으로 해놔야 모양을 만들면서 내려오니까 아 왼발 그쵸? 근데 일단 우리가 오늘 한다고 하는 거는 네 네 플랭크 체어였어요 아 이해갔죠? 네 이해했어 어 그래서 플랭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변형을 시키고 누울 거예요 빠밤 빠밤 똑같이 자 플랭크를 만들었다 이 상태에서 이 발 구부리고 오른발은 위로 올라올 거예요 다시 양발 앞으로 무조건 펴고 일어날 때 잡고 오른발 받치고 천천히 힘 다운 자 왼발이 될 건데 뒤꿈치 처음에 너무 힘들 거 같으면 될 건데 네 지나가도 돼요 네 네 너무 힘들 거 같으면 그리고 이 무릎 위에 그만큼 접어줄 거예요 음 오케이? 오케이 라고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왼발 앞으로 일어났다 자 왼발 앞으로 펴고 오른발 위에 자 어깨 높이 손 똑같이 몸이 먼저 누우면 안 되죠? 어깨 높이 손 맞추고 골반 들고 자 허리 들어 올려서 눕는 거예요 들어 올리면서 다리는 낮추고 그렇죠 자 왼발 접고 그 상태 그대로 오른발 위로 그렇지 나이스 맞아요 자 천천히 양발 펴고 양발 먼저 펴야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일어나려면 맞히고 펴고 상체가 일어나는 거 상체 일어나고 그렇죠 오른발 뒤로 받치고 오른발 뒤로 받치고 오른발 뒤로 받치고 뒤로 이렇게 받치고 뒤로 뒤로 폴 뒤로 그렇죠 힘 풀고 오른발 무릎 쫙 펴 굉장히 우아했다 광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했으면 무릎을 피면 되잖아요 내려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펴 무릎을 아 무릎을 그냥 펴 그래서 내려오는 오 근데 이 접은 상태에서 힘을 풀려고 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릎만 펴면 돼요 이야 신기한데요 신기한데요 쌤 어려운데 뭔가 근데 생각보다 안 아픈데요? 괜찮죠? 왜냐면 홀드 부분만 제대로 알면 그리고 아픈 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점은 있지만 네 지금은 가영씨가 바디에 힘을 잘 써요 지금 칭찬 받으니까 또 해피해졌어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되는데 힘 조절 안 돼서 툭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마지막 다 했으니까 내려와 알아서 그러죠 다 지금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없을 때도 계속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초보자들이니까 더 많이 경갑심을 주긴 하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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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